아이고 소화로 했지? 그래서 태어났다가 그렇게 화난 거예요 아 무슨 생각해? 좋아했지 안 됐어? 안 됐어 왕자를 죽이면 살 수 있는데 너 정말 안 돼? 옛날에 당연히 왕자일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왕자를 좋아하게 되어버린 거야 저주로만 많이 부수게 된다 저주에 걸렸어 믿고 싶다 물론 열거 보인다 생각보다 아니야 저거 그게 주요 이 왕자일까? 이 왕자는 지금 어디 있을 거야? 왕자일까? 이 왕자일까? 너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인간 어미에게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아무리 아무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한글자막 by 한효정